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야산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매미들의 울음소리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이런 특수하게 지금 왕왕이라고 할까요? 이 개미는 흔히 볼 수 있고 크게 해서 잘 파악이 되는데 귀가 쬐지는 소리 그 매미는 이름도 모를 뿐더러 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여러분 중에 꼭 그 매미의 명칭이나 보신 분이 있으면 댓글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날씨는 덥고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구름이 좀 끼었네요. 그래서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 개미들이 마지막 여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정말 많은 개미들이 울음차게 우는 모습을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안방에서 여러분은 이 유튜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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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